이번 한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효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일정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오늘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만나서 일단 회동 시기와 의제를 협의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두 번째 당선인 총회를 열고 비상지도체제 관련 논의도 이어가고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주당과의 흡수합당 절차에도 착수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예보관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회동인데 제가 봤으면 24일 또는 5일 정도 열리지 않을까. 수요일 또는 목요일.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23일하고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야 되고요. 지금 루마니아 대통령이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24, 5일경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여기서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향후 한국 정치가 좀 화해와 협치의 모드로 조금 모두 전환이 될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치킨게임식의 대결 국면이 지속될지 이번 주 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조간에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을 좀 주변 참모들한테 했다는데 바뀌겠다는 얘기죠 대통령 말씀은 그런데 이제 검사의 세계 윤 대통령이 검사를 26년이나 했나요 검사의 세계는 유재냐 무재냐 흑이냐 백이냐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레이 존이 많거든요 회색 지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검사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대목이 고른 대목인데 이제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가적 감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고 피고인 신분이니까 그 사람과 만나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 아니냐 이런 사고였다면 이제는 그거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의 몫이고 나는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엄연히 정치적으로는 제1자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분리해서 접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잠시 뒤에 그 회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말 동안 sns 글을 올리면서 다시 등장을 했는데 어제 또 알려진 소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들을 다 용산으로 초청해서 원래대로라면 오늘 오후에 오찬을 하게 되는 일정이었는데 한 전 위원장의 건강상 이유로 이제 참석 어렵다라고 한 걸로 전해지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연락이 갔습니다. 첫 번째는 윤재호 원내대표에게 연락이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화해서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진짜 몸이 충났잖아요. 5900 몇 십 킬로던가 총 돌아다닌 게 강행군을 해가지고 몸이 좀 충났했으니까 회복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윤한 갈등이 화해 불가능한 수습 불가능한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시그널 아니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제목도 있던데요. 네. 그런데 그거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우리 여기도 정치 시그널이니까 이건 무슨 시그널이냐. 잠시 숨고르기 하는 시그널이다. 잠시 숨고르기. 네. 저는 뭐 조만간 이 회동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일각에서 보기에는 총선은 어떻게든 이제 졌더라도 힘겹게 치러낸 비대위부터 먼저 만나야지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만나고 뭐 이런 순서가 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좀 하거든요. 그 지적은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또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 패배한 다음 날 대통령께 먼저 한동훈 위원장과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수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난 걸로 나타났어요.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수순이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순서가 조금 이제 아니었다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쉬움이 남지만 이미 이제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은요. 여권이 뭐 책임 공방을 하면서 서로 삿대질을 하면요. 그냥 공망합니다. 공망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대통령실도 지금 건강상에 그러면 몸 좀 추스리고 나서 바로 보자.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날짜가 다시 조율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다시 보겠죠. 두 사람이 뭐 지금 이런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뭔가 완전히 틀어질 정도의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워낙 오래된 관계니까.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이 어제 sns 글을 오랜만에 올렸고 또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로 올린 건 처음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거 홍준표 시장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나왔었거든요. 홍 시장이 뭐 한동훈은 윤통 을 배신한 사람이다. 쫓겨난 뭐 네. 폐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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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뭐 참 여기서 옮기기도 민망한 표현들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배신한 게 아니고 그런 거다. 근데 뭐 저는 이 얘기는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조선왕조시대도 아니고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 근데 자신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게 그걸 배신이라고 하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없죠. 좋은 그러니까 좀 쓴소리여도 조언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홍 시장이 배신이라고 그렇게까지 심한 표현을 쓴 근거 제시는 없어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다 배신자가 되나요. 근데 최근에 보면요. 대통령실의 참모들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돈 홍보수 이런 분들이 대통령께 이렇게 건의를 한 내용이 또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제가 거론했던 대통령실의 세 분도 다 배신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전해지기로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낙선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참모들이 조언을 해서 대통령이 수용한 걸로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곧 이제 낙선자들을 또 별도로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좀 들으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고 쓴소리한다고 다 배신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 전 위원장이 어제 쓴 글 중에서 전당대회 관련해서 좀 해석을 할 만한 문구도 등장을 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또 6월에 당대표 경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거랑은 거리를 두겠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이때까지 공부를 하고 컴백을 하겠다는 건지 좀 해석이 분분했는데 아니 근데 제가 뭐 그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공부를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한 두 달 정도 공부하고 바로 그냥 전당대회 나가겠다 그건 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거를 그냥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번 전당대회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중으로 읽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한 분들이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아니다. 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검사 생활하다가 법무부 장관하다가 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 와서 너무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한번 이제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검사로만 살아온 분들이 아까도 제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의 세계에 들어와서 약간 문화적 충격도 느끼고 뭔가 검사 때와는 다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채우는 작업들이. 조금 이제 정치인으로 조금 더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누가 뭐래도 차기 주자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전당대회보다는 다른 단계를 밟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당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워낙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좀 쓴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책임론을 두고도 좀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인데 이번에 좀 낙선을 한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한동훈에게 돌을 던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요번 지금 홍준표 시장의 한동훈 딸 얘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귀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컨대는요. 오히려 소탐대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준표 시장에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거를 좀 벌리면서 본인이 뭔가 빈틈을 좀 치고 들어가려는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과유불급이 돼버렸어요. 과유불급이 돼버려가지고 저분이 이 당의 최고참인데 왜 이렇게 입만 열면 분열적 언사가 이렇게 나오는가. 지금 이렇게 이 참패를 당해가지고 실망과 낙담 이렇게 널부러져 있는데 그러면 최고참으로서 그걸 다 독거리면서 우리 다시 힘내자. 이게 최고참의 역할인데 입만 열면 분열의 언어가 나오니 저분이 과연 지도작감으로 과연 저기 뭐가 있느냐. 이런 오히려 의구심을 더 양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에게 오히려 손해되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사실 좀 적당한 메시지 정도만 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내서 지난주에 홍준표 시장이 올린 글을 세어보면 수십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전 위원장만 해도.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 탓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본인의 잘못이고 국민에게 민심이 닿지 못했던 부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방향은 잡은 것 같습니다만 결론을 못 내고 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좀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참패한 지도 열흘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누가 비대위원장 할 거냐 이런 게 못 정한 것 같거든요. 저는 뭐 혁신형 비대위냐 아니면 실무형 관리형 비대위냐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전당대회는 6월 말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대위가 뜬다 할지라도 활동기간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이제 당선인 총회 또 두 번째로 한다는데 이 국민의힘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집단지도체제로 갈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단일지도체제를 유지를 할지 집단지도체제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김무성 서청원 두 분이 투톱으로 앉아 있었던 맞습니다. 최고위. 그리고 과거에 한나라당 말기 시절에는 홍준표 대표 유승민 원희룡 나경원 최고위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대 룰과 관련해서 당신 100%를 손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저는 손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래는 당원 투표가 한 70%면 여론조사도 30% 정도 넣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당선 시절에 그게 7대 3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5대 5 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민심을 좀 반영을 한다는 것은 그거 같은데 지금 워낙 당이 의원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 비율도 영남이 좀 많고 영남 위주의 정당보다는 수도권까지도 좀 넓히려면 탈피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룰을 선보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영남 유권자가 전체의 한 25% 되나요 그런데 이제 당원 거기 보면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과대 대표되는 거죠. 당원 100%만 하면 영남 표심이 그러니까 저는 뭐 5대 5 정도까지도 물론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이런 건 넣어야 되겠지만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도 오늘 여러 가지 당선 이 총회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내대표도 사실 뽑을 시기가 됐어요. 윤재혁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를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나설 의원이 선뜻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뭐 당권 주자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눈치 보기 작전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조만간 윤곽이 드러나겠죠. 네. 다시 영수회담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영수회담이 맞는 표현은 아닌데 대통령실에서도 이 표현 쓰는 것도 뭐 그냥 허용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다수의 언론들이 영수회담이라고 뭐 이참에 언론에서 좋은 네이빙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죠. 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재이던 시절에 성립됐던 건데 뭐 그러니까 해간 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국무총리 인사 추천을 좀 받을지 이게 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담이라는 거는 일종의 협상입니다. 정치협상이고 그런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일부 언론에서는 총리 인준에 대해서 야당의 협력을 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 집권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를 이제 선물로 받고 뭔가 선물로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저는 그건 좀 아닐 수가 있다. 국무총리 인사 문제는. 왜냐하면 사실상 결정권을 야당이 주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께서 먼저 우리가 이 abc라는 사람 검토하는데 이 중에 괜찮은 사람이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방식이 있고 아예 백지 상태로 야당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청구해 주십시오. 먼저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고른 후보군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묻거나 네. 그런데 그게 비슷한 것 같아도 묘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쪽에서 먼저 내민 손을 그쪽에서 세 명 중에 한 명을 골라주면 이쪽이 기브앤테이크 관계에서 선물 받은 걸로 되지만 두 번째 경우 백지 상태에서 그냥 그쪽에서 복수로 한 두 사람 정도 청구해 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선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선물을 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준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예보관이 보시기에는 첫 번째 케이스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는 오히려 총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22대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5월 31일 날 개원을 하잖아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 쪽에 백지 상태로 위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다. 야당 쪽에서 좋은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뭐 어쨌든 표결을 거쳐야 되는 자리이니 만큼 그런 것도 상당히 그러면 좀 전향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네요. 민주당도. 그렇죠. 일단은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만났던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만남에서는 큰 결론이 안 나거나 늘 빈손 회동 이런 말을 들었던 게 사실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2번은 좀 다를까요? 2번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회성으로 끝날지 이게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들어갈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가장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요. 3대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근 개혁. 플러스 지금 의력이에요. 이거 관련해갖고요. 여야정 협의체가 됐던 뭐가 됐던 이걸 상설적인 구조로 제도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가장 역점사 인기 5년 단임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고요. 그 시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대 개혁, 4대 개혁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4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낸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회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지금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공약을 한 만큼 그 문제를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때 보면 또 그런 식의 어떤 돈풀기에 대해서는 마약과도 같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 지금 드러난 발언만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생문제를 민주당을 주요한 테마로 삼겠다 했는데 민생문제의 그거는 하나의 한 꼭지죠. 25만 원 문제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같은 거는요. 정부 여당에서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거 아닌 민생 이슈 있잖아요. 25만 원 아닌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 이슈에 대해서 서로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리저리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중에 한 예가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일단 양측이 만나서 의제 조율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을 당내에서도 띄우고 있고 그리고 지지층에서는 서명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연임론 이대로 좀 굳어지는 걸까요 저는 99%도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대안도 없잖아요. 대안 뭐 대안으로 이제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었겠죠. 이 얘기가 뜨는 거 보고 안 되겠구나 하면서 아니 지금 민주당의 이번에 이제 당선인들의 인적 구조를 보면요. 이재명 아닌 다른 분이 하더라도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수렴 청정하는 대리인 체제가 되는 겁니다. 대리인 체제. 지금 뭐 어제 당직 인선한 것도 보면 확실한 좀 친명 체제로 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지금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자리 놓고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후보군조차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낮은 자세로 다들 그러고 계신데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선인들끼리도 출사표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2대의 의회 권력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권력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도 쩔쩔매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권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회의장이라든가 제1당의 원내대표는 정말 파워풀한 자리죠. 지금 육선으로 치면 가장 선수가 높은 게 육선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추미애 두 분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5선인 정성호 의원도 출사표를 사실상 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국회의장 후보랑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뽑아요. 당원 투표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이제 개딜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 향해서 여러 가지 물 및 움직임이 벌써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밥 먹자고 하는 전화 엄청 받을 겁니다. 서로 밥 먹자는 전화가 경선으로 치러질 수도 있겠어요. 이러다 보면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으로 한 목소리로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좀 같이 가는 모양새였는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는 좀 미묘한 변화도 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좀 원내 확실한 3당으로 자리 잡는 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 구속 요건을 원래 총선 전에는 좀 낮춰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후에는 좀 말이 바뀌고 있어요. 원래 이제 사람이나 화장실 들어갈 때만 아마 하고 나올 때라고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온 거라서 마음이 달라진 거군요. 나와서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견제 들어가는 거는요 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지금 조국당 12석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진보당 출신들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또 시민단체 뭐 해가지고 새로운 미래 뭐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태클이 걸린 것 같아요 이미. 네. 태클이 걸렸는데 조국 대표가 묘하게 그 공주 청양 부여 당선자인 박수현 민주당 당선인하고 이렇게 한 잔 하는 거를 sns에 올렸더라고요 사진을. 박수현 당선인과 두 분이 이제 대통령실에 같이 있었네요.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 대변인은 했으니까 한섭밥을 먹던 동지인 건 분명한데 왜 이 타이밍에 박수현 당선인하고 한 잔 하는 사진을 올렸을까 그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해주면 나는 각계격파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 친문 중에 이번에 당선인들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독자적인 교섭단체 만질 수도 있다. 뭐 일종의 그 가능성을 암시하는 사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것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보관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